예이 에이 하이 에브리바디 덜베다술주 아하 아 근데 지금 너의 상태를 봤는데 어제 술 많이 마셨구나 아니요 어제 술을 안마셨는데 근데 you look very swollen 아 부었다구요? 아 어제 제가 밤에 스플라디오를 했거든요 스플라디오를 했는데 먹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분식점 가가지고 라볶이랑 순대를 하고 논알코올 맥주를 먹었어요 그렇게 먹으면서 방송을 하고 끝나고 바로 자니까 좀 부었나보네 아니 너무 맛있더라고 형 라볶이랑 그거 하는데 형 먹방이 은근 괜찮아요 먹방 해보세요 스플라디오 괜찮습니다 사람들도 이게 생각보다 ASMR처럼 이렇게 느껴지나봐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는다 쩝쩝거리고? 일부 쩝쩝거리진 않았는데 제가 쩝쩝충이었나봐요 방송하면서 알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하길래 내가 그렇게 소리가 큰가 싶어가지고 근데 잘했습니다 형도 숲은 맨날 똑같은 시간대 하시잖아요 다른 약간 포맷 요즘엔 여자친구하고 일부러 여자친구가 좀 시비거는 방송을 해 형한테 일부러 오 괜찮은데요 볼만한데요 그때 최근에 여자친구가 선물이라기보다는 집에 점프수트가 있는데 나한테 너무 크다 그래서 입을래 그래서 이거를 입어봤는데 아 이건 도저히 좀 아닌 것 같다 그 형은 인스타에 올렸잖아요 아 졸라 웃기더라구요 조금 뭐랄까 정육 마장동 스티브도 있고 미국 페인터 느낌도 있고 다양한 그런 그래서 이제 그걸 준 날 스푼을 켰는데 그러면 우리가 토픽이 이제 최악의 선물들 아니면 기억에 남는 선물들 기억에 남는 선물들 내가 이런저런 선물들을 얘기하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나는 서운하다 왜 나의 선물들은 하나투 얘기를 안해서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 옷하고 이거밖에 없잖아 아니 여기 걸어놓은 그림들 그것도 썼네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이제 그 댓글들이 팝콘 이모티콘 팝콘각이 아 그걸 얘기 안한건 형 셌다 나도 저도 어 대니 형 여자친구분이 뭐 선물해준게 없는거 같은데 그 그림 듣자마자 형은 섬뜩한데요 형 어떻게 무마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선물이라기보단 이거는 그냥 this is you 느낌이 다른거지 아 못 빠져나갔어 못 빠져나갔어 그러면 그냥 그런 말이라도 하지 나한테 가장 큰 선물은 넌데 이런 얘기 어차피 들어도 기분 나쁜 아직은 아 그것도 했는데 too late too late 그럼 뭐해 형이 그것도 얘기하지 그러면 아니 그러면 야 나 너 여행도 많이 시켜주고 어 다 했는데 어 야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거 아냐 라고 아니지 아니지 왜 왜냐면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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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기억 남는 선물 이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뭐 해줬다는 얘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긴 하죠 논리적으로 없잖아 근데 우겨야 될거 아냐 일단 상황을 넘겨야 되니까 아 내가 내 기준에는 아 내가 이제 이거 좋았구나 아 그런 상황이 꼭 있는거 같아 그래서 나는 이런 그 뭐랄까 이 가끔가다 그런거 있어 잘 나가다가 요렇게 치면 피해야되는데 얘가 뻗는대로 맞을때가 있잖아 뭔지 알지 그러면 그때 아 here we go here we go 싸우는거야 이제 제일 내가 저번에 얘기한거 예전에 얘기했던거 이제 얘가 토했는줄 알았는데 안토했는데 화장실에 나와서 나를 뽀뽀하려고 하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틀었다 그게 number one I fucked up I looked at the sky I said please 뭐 god somebody help me 그건데 두번째로는 최근에 그거였어 뭐요 아 그거 그림 저는 저같은 경우에는 그거 있잖아요 그때 옛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때 놀이공원 갔었잖아 뭐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놀이공원 간적 없는데 하는 순간 식은땀이 나면서 야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하면서 그래서 그럼 이제 막 아니 거기 그 놀이공원이 아니라 조그마한 바이킹 같은 거 있잖아 거기 이런걸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보려는 거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아 전여친이랑 하면서 하면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지 근데 여자들은 그런 실수를 꼭 안하더라구요 형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왜 안할거야 여자들은 실수를 더 그런 실수를 더 they're crazy 남자들이 좀 더 단순해 단순한 거 맞는 거 같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한거 뭐냐면 그 여자친구가 대학교 때 무슨 수업을 들었대 근데 그 여 교수님이 남자들 여자들한테 어떻게 연애하는지 팁을 알려주는 거래 왜 그 학교에서 왜 비싼 학비를 여기다 낭비하냐고 ok what did she teach you? 무슨 얘기했냐 그러니까 어디 뭐 레스토란트들 어디나 앉을 때 남자들은 응 그러니까 시야가 좀 ADHD라서 응 여자하고 병만 봐야된대 아 뭔지 알지 왜냐면 이쪽으로 봐야지 여자하고 이것만 보지 반대편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 뭐가 볼게 너무 많으니까 집중을 안한다 응 여자들은 그렇게 앉아야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 교수님 말로는 남자들은 그 이제 집중을 못한다 응 그러니까 계속 한 3분 동안 이렇게 얘기했어 어 근데 여기 얘기하면서 여기에 날파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가 왜냐면 교수님 말로는 남자들은 시야가 그래서 내가 너도 집중 못하잖아 그래서 아 사람들 그러니까 남녀가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구나 그 안에 앉는 거는 또 그거잖아 응 여자분이 보통 안쪽에 앉잖아요 응 남자들이 다 안에 앉히잖아 근데 형도 그렇고 늘 어디 가든 간에 벽이 있는 쪽에 여자를 앉히는 안쪽에 앉히는 그게 모든 나라를 다 통틀어서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 이유는 뭘까 그 안쪽에 앉는 게 좀 안전하다 생각하나 본능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최근에 라이너스 바비큐를 갔는데 응 알잖아 난 느리게 걷는 거 여자친구는 좀 더 빨리 걷는 거 응 그래서 얘가 먼저 들어가고 자리를 선택했어 응 그럼 난 그냥 반대편으로 가면 안 되잖아 응 근데 얘가 생각보다 응 그 opposite을 선택한 거야 오 더 산만한 데를 선택한 거야 뭐지 그러니까 불안하대 안에 앉으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님 아 밖에 앉아놓고 밖에 앉아놓고 불안하대 그래서 내가 바꿔 응 니가 선택하네 바꿔 근데 왜 불안할까 나는 그런 게 없어 안에 앉든 그렇죠 안에 상관없는데 모르겠네 뭔가 보호받는 느낌을 받고 싶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응 응 여자친구가 안에 앉는 게 속이 편하달까 좀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제가 안에 앉으면 형님 말씀하셨지만 밖이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앉은 것도 다 보이잖아요 응 그럼 이제 계속 다른 여자를 보게 되니까 너가 안에 앉아라 이렇게 봐야 다른 여자들을 웬만하면 안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 근데 이제 그 옛날 제규 조크도 있고 그 다음에 제규보다 더 옛날 사람들이 이런 조크를 했는데 볼 수 있어 같이 보면 돼 욕하면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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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면서 욕하면 되는데 또 여자친구도 아니까 또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형 그 남자 심리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게 된다 제 여자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아동 심리학 아동 심리학 없는데 간단하게 생각 좀 하지 난 난 그 woman's 심리학이 뭐라고 philosophy philosophy psychology 네 children's children's psychology male psychology 어 맞네 없어요 없어요 그쵸 신기하죠 심리학을 영어로 생각 못 해가지고 psychology 오래됐어 나 요즘에 그런 꿈 꾼다 한국으로 꿈꾼다고 아니 아니죠 떠나가는 꿈 한국 떠나는 꿈 아 진짜 많이 꾸 왜지 왜일까요 떠나고 싶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떠나고 싶지 이거 저번에 얘기했나 여기서 그 여동생이 나한테 전화 걸었어 아 여기서 얘기했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언제 떠나는지 응 한 5년 더 이따 간다고 그랬잖아요 소스이 일단 봐야죠 떠나가는 꿈을 계속 꾸신다니 아 저도 오늘 갑자기 누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어 자기 꿈 자리가 뒤숭숭했다고 저보고 괜찮네요 응 괜찮다 하니까 무슨 꿈 꿨는데 물어보니까 제가 죽는 꿈을 꿨대요 응 제가 죽는 꿈을 꿨는데 막 울고 막 있었는데 응 갑자기 문을 열더니 제가 중학생 때 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꿈이 꿨대요 그래서 이게 나쁜 꿈이 아닌 거 같은 거야 응 그렇지 않아요? 응 제가 부활한 거잖아요 응 오히려 더 어릴 때 저로 그래서 나쁜 게 아닌 거 같다 이 생각을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가 죽었는데 뭐가 그게 좋은 꿈이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차단받고 누나랑 연락 안 하는데 하하하하 누나 많이 해요 하하하하 아니 누나가 또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어 누나가 이제 6월 달에 생일이거든요 어 연락을 거의 안 하는데 갑자기 연락했길래 응 왜 연락했지 갑자기 뭐 제가 작은 누나 큰 누나가 있잖아요 응 짜은 누나한테 그 생일 연락했냐는 거예요 응 저번 달에 생일이었거든요 짜은 누나가 그래서 어 했다 그러니까 내 생일 언젠지 아냐 이래서 어 언젠지 안다 나 생일날 가전제품 하나만 사줘라 이렇게 하하하하 그래서 바로 안 된다고 저 나 이사가야 돼서 어 나는 돈이 갑자기 없어졌다 그래서 못 줄 것 같다 이렇게 무마했는데 저 진짜 이사가야 되긴 하잖아요 근데 가전제품도 무슨 like what level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아씨 되게 그런 거 같은 거야 아이폰 새로 나온다고 그러길래 아이폰 새로 나온 거 다 사달라는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돈 100만원 넘어가는 거 사주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사주려면 여자친구도 아니고 왜 큰 누나한테 사주냐고 응 그러니까 바로 차단 박았지 와우 나는 이사가야 돼서 돈이 없습니다 진짜에요 근데 전 이사가야 돼서 돈이 없고 여자친구도 아무것도 안 사줄 겁니다 전 일단 이사가기 전까지 이사가 지금 제가 전세 사기를 거의 당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돈으로 이사를 가야 돼서 큰일 났습니다 와우 그래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근데 그거 아세요? 뭐 형은 지금 이사 왔으니까 아는데 저는 이사를 가니까 직방 다방 뭐 네이버 부동산 이런 어플 다 보잖아요 아 집이 너무 없어 요 근처에 홍대 쪽 마포 쪽 이쪽이 형 집이 너무 제가 마음에 드는 집은 일단 제 예산보다 30만원 40만원 더 써야돼 네 월세를 아 너무 빡세 그럼 내 예산에 하자니 내 기대보다 너무 떨어져요 응 그래서 이 동네에 말하는거지 이 동네에서 근데 원래 이정도가 아니었대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매물이 없대요 많이 그러니까 그게 좀 짜증나더라고 근데 하 그래서 일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일단 아 매물이 좋은 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너는 그러면 나는 나의 센스는 뭐냐면 공연 더 해야지 뭐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30만원이 더 비싸다 그러면 I gotta do more shows의 마인드가 있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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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이 할 수 없는 거잖아 걔네들이 몇시간 더 야근을 해도 더 많이 버진 않잖아 그쵸 그쵸 저도 딱 그 마인드인데 최근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갑자기 뭐 제가 뭐 유명인도 아니고 나라 갈 일도 없지만 갑자기 일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요 그러면 이 돈을 월세가 뭐 백 몇십만원 이렇게 나간다 치면 그 돈을 어디서 구하고 너도 지금 그런 데 보고 있는 거야 백만원 이상 아니 백만원 이상을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딱 백만원 좀 이하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좀 밑에 그러니까 그 정도 방인데 이제 좀 괜찮은 투룸 이상 되는 거가 너무 방이 좁거나 아니면 되게 좀 그 너무 나이가서 훗 너무 바퀴벌레 무조건 나올 것 같은 안 좋은 그 정도 수준 있잖아요 응 물도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 딱 그렇게 나뉘더라고요 응 그래가지고 좀 아 이거 어떡하나 이 생각 지금보다 무조건 좋은 집이겠지만 이상하면 근데 또 앞으로 2년 더 사야 되는데 조금 더 살고 싶어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형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 손동훈이 이제 홍대 홍대 피플이 되버리네 홍대 홍대 생각하고 있는데 형 연남동에도 있고 망원동도 생각하고 있고 뭐 상수역도 생각하고 있고 신촌도 생각하고 있고 넓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없어요 형 진짜로 합정도 생각하고 있고 와 아예 없어 형이 난 럭키 형 럭키 럭키도 럭키지만 비싸지 형 엄청 비싸죠 근데 또 형 화장실이 문제잖아요 지금 환풍기가 잘 안되서 잘 고쳤어요 아니 샤워하고 나서 문만 열고 창문만 열면 창문 열면 되니까 아 그래도 그 환풍기가 좀 잘 되면 좋을텐데 그거랑 뭐 what are we gonna do 내 생각에는 내가 내 건물 아닌 이상에는 뭐를 어디를 들어가잖아 그러면 100% 좋아할 수는 없어 꼭 뭐가 마음에 안 들거야 다 좋은데 요 방이 조금 아니면 이 키튼의 타일이 좀 다 뭐가 있는 것 같은거야 나는 화장실 위치하고 화장실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하죠 신발장도 이렇게 붙어있는게 좀 짜증나 신발장에 붙어있는게 짜증나 신발장에 붙어있는게 짜증나 벽에 이렇게 붙어있는게 이렇게 애매해 아 그래요 위치가 들어가보니까 갑자기 짜증나는게 두개 생겼네 근데 뭐 근데 뭐 그렇죠 not mine not my house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집을 아예 내가 사버리면 어 그때는 이제 아무거나 돈을 많이 써야지 그렇죠 돈 많이 써야죠 여기서 이 뭐 화장실도 이렇게 원한다 어 욕실이 있어야 된다 어 뭐 이런거 있잖아 미국식 배드룸을 만들고 싶은거야 아 음 근데 형이 가고 싶은건 이제 형은 주택 이런걸 가고 싶은데 음 사실상 가능한건 아파트 정도가 가능한거잖아요 I just need to make more money 더 큰 돈을 많이 벌여 나는 나는 쇼를 더 존나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 그 6월달에 내가 5월달부터 6월달을 생각해봤는데 네 쇼들이 더 많아지는거야 지금 투어도 이제 6월달에 우리 투어 나가잖아 네 그래서 내가 oh shit 진짜 바쁘고 빡세겠다 어 but 좋은 일이죠 gotta make money 그렇죠 gotta tell jokes 네 저는 그 최근에 저희 같이 위스키 파티도 했었고 그 형 집에 갔을때 아파트잖아요 음 저는 그집에 살면 불만이 없을거 같던데요 하하하하 너무 반적스러울거 같던데요 아무 불만적이 없을거 같아요 너무 좋은 그런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탠럽코미디게 니가 이무일이 되면 되는거지 우일이형 되면 되는거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우일이형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무명이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너는 그렇게 짠돌이는 아니잖아 네 저는 짠돌이 아예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쓸데없이 돈쓰니까 지금 그 이사갈 돈이 더 많이 모았으면 지금 훨씬 더 편하게 벌고 있을텐데 돈이 없죠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우리 크루의 짠돌이는 하빈이 밖에 없을걸 아뇨 동아형도 은근히 그거 신경 많이 써요 어 아 뭔지 알죠 은근히 신경쓰는거 알죠 은근히 돈쓰는거에 민감한게 동아형 긁긴 긁는데 멘트가 한두개는 남아요 하하하하 뭔지 알지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약간 이렇게 찌르는 말 몇개 있고 근데 계산하고 이제 동아형 꼭 자기가 계산한건 까먹지 않을걸 무조건 기억할걸 응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응 하빈이가 근데 그 짠돌이 이미지가 있는데 응 그것도 있었어요 진짜로 돈이 별로 없어서 생각보다 조금 부족해서 응 아끼는게 있었는데 응 지금은 이제 개 부자잖아요 응 지금은 이제 완전 부자되잖아요 응 이제부터 어떻게 행동을 하나 이걸 좀 봐야될거 같아요 응 지금 진짜 옛날보다 뭐 두세배 더 많이 벌테니까 응 지금도 옛날처럼 짠돌이처럼 한다? 응 그러면 이제 형은 형이 바로 뭐라 해야죠 형이 뭐라 할건 아니지만 내가 뭐라고 뭐라고 해 나는 나는 돈이 없어도 너네들 긁어줬는데 응 나는 whatever here 그러니까 형이 글 많이 긁어줬는데 개쿨하게 잘 먹었습니다 맨날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난 궁금해 이렇게 해갖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한국 문화에는 형도 그렇고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사주는데 네 긁고 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었습니다 하면 응 그것만으로 나는 그게 충분할까 아 긁는 사람 입장에서 그 순간은 충분한데 응 나중에 되면은 한번은 긁어야지 동생이 어 그렇게 안하면 좀 섭섭하지 그잖아요 내가 긁고 잘 먹었습니다 응 그래 그래 그래도 돈 몇십만원 나가면 아 좀 아깝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다 다음이나 다 다음이나 가서 이렇게 형 그때 제가 너무 많이 얻어 먹어서 오늘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탁 이렇게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애들이 조도 없이 계속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계속 존나 때리고 싶죠 잘 먹었습니다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맞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때 재밌는게 있었던게 낙하수 하이볼클럽 그 저랑 아 형 형 이따가 갔을 때 있잖아요 어 저랑 재규랑 주환형 이렇게 셋이 남아서 먹는데 응 형 계산 끝나고 나서 뭐 많이 안나왔어 한 3만원 정도 나왔는데 약간 너무 가려야되는데 응 계산을 재규가 하겠다는거에요 응 멋있는데 나왔어 3만원이니까 딱 했거든 나왔는데 재규가 계속 안나오는거에요 응 뭐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그냥 안나오길래 쑥 들어갔거든요 응 카드가 응 한도초과가 됐다는거에요 응 야 이게 뭐 3만원이 어떻게 한도초과가 되냐 너 이거 체크카드 이거 충전 안해놨냐 했는데 자기는 신용카드를 쓴다는거에요 응 신용카드를 쓰는데 왜 3만원이 결제가 안되냐 응 해가지고 계속 그거 뭐 약간 좀 실갱이가 있길래 제가 아이 내가 할게요 내가 계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얘가 좀 그런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한참 더 생각해보니까 이게 고도의 기술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거야 두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잖아 나는 계산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응 그건 갖고와대 돈은 진짜 계산 안한 응 이득은 다 본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 이게 뭐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제규가 제규가 생각보다 말은 그렇게 바보같이 하는 척해도 굉장히 고단수의 그게 아닌가 라는 생각 내가 그런 그 패밀리 우리 미국의 가족들 다 모일 때 미국에서 어렸을 때지 삼촌들도 많고 그러니까 다 모여서 이제 계산 미국에는 이제 계산서가 오잖아 응 근데 이제 다 어른들이 내가 날게 내가 날게 싸움이 벌어지는데 한 삼촌은 꼭 슈트 자켓을 입고 지갑을 왼쪽 브레스파 안쪽에다 이렇게 주문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삼촌은 꼭 왼손으로 이걸 잡으려면 이게 얼마큼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연기였어 그래서 내가 보니깐 저 삼촌은 한 번도 한 번도 안 낸 걸 봤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잡았지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근데 우리 엄마하고 우리 엄마의 그 가족들은 그걸 캐치를 못 한 거야 내가 한 열 한 살인가 두 살 때 내가 왜 저 삼촌은 왜 안 내는 줄 알아 그러니까 왜 꼭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잡아 엄마가 오 그래서 다음 만나기 전에 모든 가족들이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계산서 나올 때 이렇게 싸우려고 이 삼촌이 또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내가 보면서 오 이거 좀 약간 김영희 스타일 못 들어가잖아 어떻게 잡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존 유연해야 돼 이거 안 되지 이거 아 이게 스킬이구나 나도 이거 한번 해 연기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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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엘리베이터 이렇게 뒤에 이렇게 문이 이렇게 닫혀 있어 내 안쪽인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는 그냥 어 하고 문이 이거 나도 이게 나의 최대한 도와준 거다 sorry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오면 어 닫기 닫기 계속 눌러요 같이 타는 거 싫거든요 아니면 그 뭐야 그 횡단보도 네 차가 이렇게 회전하려 우회전하려 그러는데 그럼 나는 보면서 더 뛰지는 않아 그죠 그런데 손은 좀 더 빨리 가 손은 더 빨리 가 그럼 뭐냐면 나는 노력하고 있어 this is my me trying 그런 거 그런 거 재밌는 거 같아 응 응 그 사람도 재밌게 볼 거야 응 그 다음에 보이는 거 네 그런 거 있어 나는 그런 것도 아는데 이게 횡단보도 그게 있잖아요 응 그럼 사람들 다 TV 이거 보고 있다고 휴대폰 보고 있으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가려고 그럼 사람들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빨간불이잖아요 그럼 사람들 존나 놀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건 재밌습니다 위험하지 않게 차 없을 때 차 없을 때 딱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재미 꿀재미 요즘에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고 있으니까 횡단보도 밑에 그게 거기에 시험 등이 있잖아 그거 누가 만든지 아세요 누가 경찰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경찰분이 응 그거에 의해서 그게 사고가 많이 날 것 같다 응 그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이나 경찰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해서 아마 발명 그 뭐지 특허를 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되게 그런 걸 많이 만든대요 그 횡단보도 바로 앞에 보면은 가끔 이렇게 그 전봇대에 붙어있는 이렇게 간이식 의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요 파라솔도 있고 네 그것도 경찰이 만들었다 하더라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무당들 정말 자주 하잖아요 응 왜 자주 하냐면 응 다리가 아픈 거야 응 서 있는데 빨리 넘어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아 시발 지금 빨리 가야 되겠다 차라리 가서 쉬는 게 낫겠다 해서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유독 그렇게 많이 빨간불이 됐는데 간대요 근데 앉을 자리가 있으면 응 앉아서 쉬었다가 이렇게 가면 되니까 응 그래서 만들었더니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이구 근데 경찰인데 왜 경찰 일을 안 하시고 그것만 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하시겠죠 For the people 그쵸 아 근데 이게 I don't know 난 왜 두 가지의 생각이 있어 특히 이거 바닥에 빨간불 사람들이 너무 휴대폰에 중독이 돼서 요걸 보고 나간다 응 이걸 만들지 않으면 그냥 평생 서 있는 거 평생 서 있던 거 아니면 빨간불인데 정신 못 차리고 가서 다른 한 몇 명이 몇 명이 다쳤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Oh shit 나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니까 이거를 안 하지 그쵸 횡단보드 앞에서 이걸 안 하고 있겠다 나는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이거는 너희들이 계속 봐라 그러니까 더 stupid shit을 우리는 응원하는 느낌이잖아 계속하라는 거를 경찰이니까 형 이해해줘야죠 뭘 이해해 무고한 이명 피해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가끔 피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니까 돈을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잖아 그쵸 그니까 너 어떻게 보면 나의 돈을 없어져야지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 없어져야지 더 많은 사람이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더 많은 사람들이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필요하다 그니까 히로 어떻게 보면 나는 히로야 이렇게 해서 죽어서 무슨 게임을 하든 그쵸 그 휴대폰도 이제 돌아가시면 재활용 돼서 이제 고아원이나 어디 아프리카 갈 수도 있는데 재활용 되고 좋네요 어떻게 보면 나는 나는 always 한 사람을 세이브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 그 그 경제학도 마이크로 에코노믹스 알고 마크로 에코노믹스 아 그쵸 그쵸 나는 마크로 에코노믹스 쪽이야 하하하하 거시경제 쪽 하하하하 마이크로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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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도 교통약자잖아요 어 나 빨리 버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형이 만약에 나는 휴대폰을 안 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어 생각보다 신호등이 빨리 바뀌는 데가 있어요 알아요 어 걷는데 10초 막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형은 평생 거기를 못 건너는 거잖아요 그럼 안 가면 되는 거야 하하하하 제발 거기 중요한 곳이 아니면 내가 내가 필요한 거 파는 데가 아니었으면 좋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내가 그 무릎 뭐 발목 통풍 뭐 확 올 때 이게 걷잖아 그럼 나는 더 느리게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 사람보단 더 빨리 걷자가 있어 응 그 그 이렇게 완전 기억자로 걷는 할머니 하하하하 그 사람들도 빨리 걷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억자로 걷는 할머니 엄청 예의 바르신 분들이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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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를 짚는 분이 있고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어 하하하하 이 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그분들이 이렇게 숙여서 가는 게 더 편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짜로 하하하하 그 사람들 위해서는 그 밑에 빨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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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은 못 밟을거에요. 절대 안 밟죠. 우산은 이렇게 쓰고 가시면 등은 다 젖을거 아니에요. 그건 좀 그렇네. 형 보니까 건선이 갑자기 또 많이 나왔는데요. 많이 좋아졌네요. 특히 이런 곳이 좋아졌는데요. 왔다갔다 하는데 점점 주식처럼 우상향되는거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떡상하고 있어요. 요새 술을 안드셨어요? 술은 마지막으로 마신게 저번주? 저번주? 꽤 안맞았네 그러면. 술도 영향이 큰가보다. 근데 확실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줄어들지. 술을 안먹으니까. 그래도 그거 나눈게 우선이지. 재밌는 에피소드 우선이야. 나 조크 만들어야 돼. 조크도 조크지만 나의 그.. 지금도 행복하지만 엑스트라 행복이 좀 없어진 것 같아. 왜 안먹는거에요 근데? 왜 안먹었어요? 먹을 일이 없었나? 약속 같은게 별로 없었나? 약속을 거의 안잡지. 아.. 그리고 나는 이제.. 사람들이 쉬는다는게.. 쉰다는게.. 뭐냐면.. 만약에 네가 쉰다 그러면 What do you do? 집에서? 집에서 혼자 쉬어요? 아니 집에든 너의.. 진짜 오늘은 쉬어야 된다. 아 쉬어야 된다. 내가 공연도 많이 하고 몸도 피곤하고 그러면 쉬어야 된다. 나는 어떻게.. 음.. 일단 최대한 많이 자겠죠? 자고.. 씻고.. 휴대폰 이렇게 보고.. 밤에 약간 맥주 한잔 하던가.. 다시 콕 자지 않을까.. 굳이.. 뭐가 있을까요? 영화 한편 보려나? 모르겠네.. 집에 안나갈 것 같은데 계속 누워있고 배달시켜먹고 계속 누워있고 영화 한편 보고 딸 한번 치고 맥주 마시고 자고 나도 그런 느낌이야. 그쵸? 아 그래서 형 쭉 쉰거에요 그래서? 아니? 그건 뭐에요? 안 쉰거지. 아.. 형 언제 쉬어요 형은? 아.. 형 쉬는 날 있어요? 없어 이제 요즘에 진짜? 어.. 왜냐면 공연 없는 날에는 공연도 어떻게 보면 일이지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는게 물론 우리가 선택한거고 공연하는게 어.. 우리 일이야. 재밌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fucking 오늘 하기 싫은데 응. 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 맞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그 Malice in the Palace 내가 다큐멘터리 봤어. 그 인디에나 페이서스와 디트로이스 피스톤스가 어.. NBA 경기를 했는데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중간에 어떤 팬이 그.. 누구죠? 론 아티스트 론 아티스트한테 뭘 던져가지고 론 아티스트가 빡쳐서 팬이랑 싸움을 해서 팬이 이제 실려가고 뭐 이렇게 됐던 굉장히 잘못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던진 사람이 있고 론 아티스트는 착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렸어. 던진 애는 이 론 아티스트가 다른 애를 때리니까 옆에서 때리고 아예 그냥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패 싸움이 됐죠. 패 싸움이 된거지. 그 다음에 이제 끄집어내니까 또 디트로이드 팬 한 명이 코트까지 가서 이렇게 하니까 론 아티스트는 이렇게 하니까 싸우자는거죠. 계속 때리고 때리니까 제메인 언니에는 여기서도 팬이 있네 그래서 팀 메이트 같이 팀 메이트 도와준다고 해서 그 코트 때리고 인터뷰를 하니까 그 마진에는 코트에 나와서 마진에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한편으로는 조금은 그 팬들의 아니 그 선수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나는 아무거나 할 수 있다 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갑이다라는 그 그 마인드가 나는 클럽에서 가끔가나 느끼거나 응 근데 난 아닌데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론 아티스트하고 올라가서 때린 게 난 너무 좋아 잘못 때렸잖아 사람을 잘못 때렸지 잘못 때렸지 근데 걔는 이제 이제 아예 검찰이 와서 모든 cctv를 다 봐갖고 얘가 던졌다는 걸 해갖고 얘는 그 뭐야 벌금 내고 진짜로 던진 애 벌금 내고 다 다신출입 못하고 이렇게 처음에 마진에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얘도 벌금 내고 그러니까 나쁜 잘못한 관객들도 벌을 받은 거지 근데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이런 아틀리트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때리는지 그렇죠 그런 경우가 미국 미식축구래 영국축구에서도 옛날에 에리칸토나 2단 엽차기 예스 한국에도 있어요 안정환인가 안정환 엄마 아빠 욕인가 아내 욕인가 엄청 한 거야 듣다가 안정환 올라가서 팼나 쌍욕박았나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안정환 편이 많았을 거예요 미국은 그런게 좀 있지 않아요 근데 확실히 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약간 좀 그런게 있지 않아요 외국엔 다 그렇지 칸토나도 뭐야 징계 맞고 그랬지 근데 뭐냐면 요즘에는 요즘에는 좀 바뀐 거 같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그 뭐야 플레이어가 제 아웃하면 아아 맞아 맞아 그렇게 해야 돼요 요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술 마시고 그러니깐 응 그 그 그 그 아날로그 악플이야 그저 어어 그저 어쩌고 이리와 덤벼 이 시키야 시벌 너무 덤벼 배구보러 가셨잖아요 come over here he went over there 그 다음에 마진애의 표정을 봐야 되는데 맥주컵을 던진거야. 마진애는 나 여기 맥주에 있죠. 그게 일인거지. 나의 일은 가끔가다 진상 관객들이 생각보다 자주 보니까 문제가 있죠. 요새 좀 많이 심해진 것 같긴 한데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르브론 제임스도 최근에 보셨어요? 플레이오프 하는데 덴버쪽 사람인가 뭐라고 했나봐요. 이렇게 하니까 코트사이드에서 르브론이 백코트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한거야. 그 여자분이 아 놀래가지고 에에 저놔 쪼랐지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구요. 한국에서는 르브론 제임스도 왜 이렇게 찌질하게 저러냐 이런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 아무 일도 없었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 관객들과 좀 많이 요즘에 그거 알고리즘 많이 뜬 것 같아. 그런 관객들이. 그 다음에 넷플릭스 또 봤어. Attack on Wembley. 뭐냐면 웹블리. 웹블리 유로 축구 터너먼트인데 결승전에 영국하고 이덜리. 2020년인가? 그렇게 됐어. 근데 이제 웹블리 스테이디엄에서 결승전을 하는거야. 그러니까 영국은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1955년에 웹블리컵 우승하고 나서 아무것도 우승을 못했어. 그렇죠.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웹블리 스테이디엄에서 좀 뭐랄까 다 모인거지. 그래서 뭐 코비드도 그래갖고 좀 완전 그냥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어떻게 부셔서 들어가고 그런 그런 조금 미니 훌로그니즘이 있었어. 근데 그 결승전에서 이탈리가 이제 페널티킥을 이겼어. 근데 잉글랜드 팀의 흑인 선수들이 다 미스했어. 페널티킥을. 아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 이제 레이시스트. 인종차별. 라힘 스테링인가?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돈 없는 애들을 학교 가기 전에 아침밥 차려주는 프로그램까지 만들고 되게 좋은 거를 해갖고 벽화에다가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날 미스 해갖고 진짜 낙서를 이제 인종차별 비하 다 망하고 퇴로는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특히 축구에서는 제일 심하대. 유럽 축구에서 아프리카 흑인 선수들은 다 그런 원숭이 흉내내고 그러니까 좀 그런 인종차별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영국 애들은 특히 축구에 미쳐가지고 좀 많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박지성도 막 인종차별 많이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선웅민은 CDs? DVDs? DVD가 뭐예요? 왜냐면 그 중국 사람들은 DVD 불법 DVD로 이제 구워서 영화들을 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손웅민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진짜 손웅민도 아예 이해도 못하면 인종차별을 해 버리는. 근데 또 걔네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게 구별을 안 해. 그쵸 그쵸 그쵸. 중국, 일본, 한국은 아직 뭐 사람들이 K-POP, K-FOOD 다 있잖아. 기생충 예이 하는데. 다 그래서 라틴 쪽은 아직도 다 친호잖아. 그쵸 다 친호라고 하잖아. 친호는 중국인이고. 그래서 병선이 형 맨날 친호 소리 듣잖아. 병선이 형 신긴호도 안 쓰잖아 근데 그거. 그냥 뭐 무식하면 티대는 거니까 뭐. 근데 이게 내가 어렸을 때도 나 친호 많이 들었거든. 그 멕시칸 동네에 사니까. 근데 그때는. 바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때는 나도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에리투드가. 그러니까 놀리는 비하하는 에리투드가 나는 느끼니까. 빡쳐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너는 친호를 들으면 너는 싸우라. 멕시칸들한테 할 수 있는 인정차별 비안을 해라.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그 단어는. 말하면 안돼요? 할게. 그 단어는 좀 fucked up인데. wet bag이야. wet bag. wet bag이에요? 수영해서 왔다고. wet bag? wet bag. wet bag. 그게 되게 old school한 옛날에 멕시칸 비하. 아 그래요? 재밌네. 북한 사람한테 할 수도 있겠네. wet ankles. 근데 이거 얘기를 하잖아? 또 계산을 못한 게 뭔지 알아? 나만 동양인이야. 그럼 얻어맞겠네. 그러면 싸움이 일대 200이 되는 거야? 그 동네에서는 N월드하고 비슷했어. 아 진짜? 그만큼 센 거였지. 아. 그렇게 생각하면 동양인들이 너무 얌전하게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도 맨날 싸우고 그거 하는 순간 바로 존나 패고. 아니 근데 그게 그. 근데 숫자 싸움이잖아. 숫자 싸움이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미국에서. 아 그럼 어쩔 수 없어. 거기 또 그거고 동양인들끼리도 싸우는데. 그죠. 그니까. 어? 나 지금 중국사람이라고 불렀어? 나 중국사람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인들끼리도 이제 스스로 누가 더 낫다 그런 게 있잖아. 그죠. 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럼 뭐 어쨌든 친워라 듣지 뭐. 그럼 뭐. 뭐 어떡해요. 라틴 아메리카. 그니까. 가면 뭐. 못 사는 나라 그거. 그지들. 이렇게 비하하기. 근데 뭔 줄 알아? 네. 너는. 난 안 당하는 거 봤어. 외국을 안 나갔잖아. 그럼요. 저 일본 밖에 안 갔어. 일본 베트남 갔어. 그래서. 근데 인도네시아도 갔잖아. 근데 그. 맞아. 발리 가봤으니까. 근데 그 뭐야. 그런 거. 나는 당해봤으니까. 느껴보았으니까. Don't feel good. 진호. 그냥. any sort of anti-Asian. 이야기들. 비하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존나 짜증나긴 하겠다 뭔가. 그냥. 그냥 넘기려 해도. 짜증나는 게 좀. 쿨. you know. fucking whatever. 난 쿨한 사람이야. 할 수는 있겠지만. 몇 번 당해보고 나서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나는. 그래갖고. 형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많이 들으면. 영어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거 들으면. 나는 이제. 반박으로. 영어로. 왜냐면. 나는. 더 나쁜 놈이라서. 더. 콕 찝는 게 있지. southern. country. 그런 데 가면. 응. 걔네들의 편견들은. 응. 레드넥이잖아요. 와우. 근친 뭐 이런 거. 응. 그런 거 얘기해보고. 응. 결국에는. 내가 이기면 될 거 아니에요. you china man. come on sister fucker. 근데 패밀리 트리. 라는 게 뭔지 알지. 응. 근데 너 패밀리 트리는 브랜치가 없다고. 응. 응. sister fucker. 응. 그래서 나는. 쉬는 거. 나도. 쉬고 싶어. 쉬세요 형. 그럼 좀. I can't. 형이 늦잠 자서 그렇지. 새벽에 자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12시에 자세요. I wake up at. 나 열. 평균적으로 나이. 10시에 일어나. That's not bad. 10시에 일어나는 건 오케이인데. 형이 늦게 자잖아요. 잠을. 한 2시 요즘에. 아 그래요. 조금 많이 나아졌네. 응.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 그래도 좀 더 일찍 자세요 형. 알겠습니다. 1시쯤에.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건설에도 중요하고 몸에도. 건강에도 중요하다고요. 아무도 모르고. 넌 몇 시에 자. 저는 1시쯤.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 9시. 8시 반에 알람을 해놨거든요. 응. 알람 보고. 다시 자서. 9시 반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완전 블랙아웃 커튼은 아닌데. 응. 그. 이제 커튼을 달아서. 폭 자요. 눈 뜨잖아. 응. 그러면 시발 몇 시인지. 아예 몰라. 그럼 팬. 조금은 팬 애기 와. 왜 팬 애기까지 와. 왜냐면. 내가. 지금. 1시. 약간. 느낌상. 아 이거. 오전인데. 근데 보면. 어. 9시야. 어. 그럼 나는 그게 기분이 안 좋아. 그 팬 애기 싫어. 근데 내가 뭐. 아침에 일어날. 뭐. 그런. 뭐. 할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알람을 안 맞히니까. 음. 음. 그러면. 오래 자면 좋은 거 아니야? 할 일 없어서 계속. 근데. 그래도. 눈뜨면. fuck. 9. 응. 그럼 그때부터 내가 잠이 안 와. 왜? 더 자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한번 일어나면 잠을 잘. 다시 못 자는구나. 그건 좋은 습관인데요 형. 응. 전 무조건 다시 자거든요. I can't. 야. 형. 대박인데. 그걸 이용해서 열심히 사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또 또. 에이전들의 편견. 응. 늙은 에이전들. 뭐 하는데요? 그. 뭐. 중국 할아버지들은 태극권 하고. 응. 공원에서. 그 다음에 그. 갓프리가 한인타운에 살았을 때. 응. 6시에. 창문 앞에 보면. 꼭 어떤 할아버지가.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한다고. 기계체조로 한다고. 국민체조로 한다고. 맞아. 따라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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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는 잘 안할걸요. 저 때도 했었어요. 국민체조로. 국민체조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국민학교도 없으셨으니까. 초등체조야. 하. 글쎄요. 요새는 이걸 단체로 하진 않을걸요.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건 잘 안할거 같은데. 요새는. 그냥. 스트레칭 알아서 하세요. 하지 않을까요. 애들한테 알아서 해야. 이야. 이야.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할텐데. 근데 이게. 율동에 맞춰서. 따라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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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음악을 틀어놓진 않을거 같다. 이거지. 제 느낌은. 그게 옛날에 약간. 리믹스가 있을까. 하. 리믹스요. 리믹스는. you know. BTS를 섭외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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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kids. of Korea. 그러니까. BTS는 무조건 할거 같은데. for the kids. 안할 이유가 없잖아. BTS는. 그러니까. 리믹스를 해야되는거에요. 그. 그 영화에 있냐. girl next door. 그. 그. 너무 옛날에 성교육 비디오가 있어갖고. 음. 70년도 부터 촬영한걸 계속. 계속 보여주니까. 음. 한해가 더 재밌는. 성교육 비디오를 만들자. 아. 그런. 음. 그런 영화. 그런 느낌으로. 더. new version of. 국민체조. 국민체조. 그걸 하면 재밌을거 같은데요. 음. 진짜로. BTS가 음악을 만들고. 응. 체조하는 사람은. 누가 할까요. 양악선. 양. 누가 해야 돼. 음. 글쎄요. 가슴 큰 분이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가슴 큰 사람. 황철순. 가슴 존나 크거든요. 그 형님. 존나 커요. 진짜. 개짱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 그. 특히 아시아나 항공 타면. 음. 비행기 끝. 이제 도착하려고 할 때. 이제. 거기서. 영상에 나와. 스트레칭 영상을.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오래 탔으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풀어라.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보여. 이게 영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는. 이제 승무원 같은 사람이. 이. 이. 유니폼 말고. 그 운동복으로 이렇게. 어. 진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 그래서. 나. 그러면. BTS가. 율동을 안 하면. 음.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뭐. 방귀대장 뿡뿡이. 뭐. 약간. like. that character. 음. and maybe. like. girl group. member. and a boy group. 멤버. 음. 그렇게 하면은요. 3년마다 바꿔야 돼요. 걸그룹 수명이 되게 짧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러면. New jeans. 유진스가 하면. 음. 이제. 네. old jeans가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new. new 청바지를. 아니. 미니진 안 돼. 하겠죠. 예. so we're trying to figure out. 나는 이게 good idea인거 같아. 리믹스. 국민체조의 최신 버전을 만들자. 음. 괜찮은 생각인거 같아. 그 다음에 음원은. 음. 아. 그. poor people. 아. poor kids의 그. 장학금 이런걸로. 식비. 이런걸로. 야. 아. 형. 형 정치하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한국에서도 할 수가 없어. I can be president. 아. US는 할 수 있죠 형. 어. 그렇죠. US는. 한국에서는 못해요. 안타깝네요. 너네 나라로 가라. 저도 못해요. 대한민국 대통령. 네. 마흔살이 안 돼서. 아. 아. 마흔살이. 네. 마흔살 이상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병신같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미국도 age limit 있어. 그러니까. 있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스무살짜리가 하면 좀 애매해. 아무도 안 뽑을 거잖아. 스무살짜리를. 뽑을 수도 있긴 하겠다. 어떻게 되면. 근데. 에이 근데. 이. 나도 old. 나도 이제 늙은 사람 속했는데. 응. 나는 스무살 못 뽑을 거 같아. 아무리. 말 잘하고. 잘해도. 저도 스무살 안 뽑을 거 같아요. 응. 그러면. 형은 한 몇 살 정도부터 뽑아줄 거예요. 삼십살이요. 삼십살. 응. 안 뽑아요. 서른다섯살이요. 난 솔직히 말해서 마흔이 딱 좋다고 생각해. 아. 그래요. 커트가 커트가. 마흔이. 그러니까 뭐냐면. 서른까지는 아직도 애라고. 안 보이고. 보이고. 근데. 늘 그렇잖아. 그러면. 50살 먹은 분들은. 마흔살 너 애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마흔부터는 50살 먹은 사람도 이렇게 할 거야. 이때부터는 이제. 골프를 치면 백9이야. 몰라. 왜냐면. 골프가 18홀이잖아. 18홀이야. 아. 반 끝났다. 반은 끝났다는 거야. 백9이 이제 40이라고 시작하면. 음. 그래서 형은 40 이상부터 뽑아줄 수 있다. 음. 왜냐면.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어. 삶에 쓴 맛도. 조금만. 음. 봤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만큼 experience가 있다는 거지. 음. 지혜. 지혜가 있다. 음. 근데 결혼도 안. 근데 봐봐. 응.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응. 엘리트 교육 받았어요. 응. 근데 결혼도 안 하고. 독신주의자고. 응. 비건이고. 근데 이거지. 비건인데. 그 뭐야. 청와대의 모든 음식이 비건 음식을 만들자라면 그거는 이제 좀. that's too much. 자기가 먹는 거 항상 비건식으로. 다. 지만 먹으면 되는 건데. 와이프. 와이프는 없다. 그러면. 스태프. 음. 그걸 강요를 하면. 강요를 하면. then. 근데 이제. 경험을 다 안 해본 거잖아요. 삶에. 응. 뭐 결혼 안 했고. 애도 없고. 그 삶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래도 형은. 뽑아줄 수 있어요. 왜냐면 더. emotionally. 결정을 안 하겠지. 아. 자기가 딸린 식구가 없으니까. 응. 그럼 냉정하게 할 수 있다. 응.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뽑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공감. 더 논리적이지. 응.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게 다 맞지는 않지만. 응. 그래도. less emotional. 응. 너무 emotional 해서 결혼 못 한 거면 어떡해요. 응? 너무 emotional 해서 결혼을 못 한 거야. 너무 남자가. 남자일 리가 없는데 왜 나. 저는 남자라고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면 여자일 수도 있는데 왜 저는 남자라고 상증을 했을까요. 참. 이거 참. 편견이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여자 대통령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아시죠? 걸스데이 노래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성 보이신데 뭐가 그렇게 심각해 노래가 있었어요 걸그룹이었다고 걸스데이 해리 있었던 걸그룹 재밌네 그러니까 유준열이랑 사귄게 아니고 유준열 씨 페미니스트일 텐데 여자대통령이 있었는데 탄핵이 됐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딱 사우디에서 첫 여성 드라이머가 생기면 그 사람이 사고를 내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여성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타닥이 돼가지고 오바마도 그런 거고 first black president non-white president였으니까 근데 두 번 했잖아요 벌써 그럼 성공적으로 갔다 보고 그러니까 다음 블랙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건데 미국에서 오히려 여자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클린턴이 될 뻔 not even close 제 생각엔 빌 클린턴도 힐러리 클린턴 안 뽑았을 것 같거든요 난 뽑았을 것 같아 그래요? 왜? 가라고 나가라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클린턴은 옛날 집이니까 아 옛날 집이니까 아 I know where it is 여기 루이스 키랑 나랑 했던 거 이런 거 하겠네 그러면 클린턴은 이제 인테리어 다 갈아엎겠지 옛날 그거 생각난다고 생각난다고 그 뭐야 나도 이런 조커가 있었어 한때 난 NBA를 좋아하니까 야오밍이 있었고 야오밍 그 다음에 제레미 린이 있었어 제레미 린 나는 더 동양 농구 선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제레미 린은 농구를 그렇게 잘 못한다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 밖에 없었을 때는 나는 존나 잘한다 나보단 잘하지 당연히 근데 내 말은 뭐냐면 얘는 활러페임 All-star급은 아니다 라는 말을 내가 크게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인터뷰에서 나는 못하는 거야 나는 이제 배신자가 되는 거야 동양애를 응원해야지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잘한다고 얘기는 못하지 근데 만약에 10명 20명이 있다 그럼 얘는 못해 얘기할 수 있는 얘는 잘하는데 얘는 못해 옛날에 유로피언 선수들이 여기 왔을 때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았어 근데 지금까지 유로피언 애들이 All-star까지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Dirk Nubitski 말고는 없었어 그 전에도 더 있었는데 Maybe Petrovich Drazan Petrovich 나머지 애들은 그냥 Good Role Players 맞네요 페이자도 그랬고 근데 페이자하고 Dirk은 비슷한 그런 느낌이고 느끼고 토니 쿡 코우츠부터 조금씩 이게 되는 것 같았는데 그 전에 전화 많았어 근데 그때도 유로피언 플레이어는 못하고 soft하고 약하고 그런 스테레어 타입은 아직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지금은 마지막 last 5-6 years 6-7년 동안 NBA MVP가 다 미국에가 없었어 그렇죠 다 유로피언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그 첫 번째는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change를 많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에 첫 여자 대통령이 있고 뭐 사우디에 첫 여자 운전사가 있고 그런 거 보면 첫 first는 한국 사람들은 첫 first를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first를 딱히 좋아하지 않아 더 많아야 돼 first보다는 물론 필요하지만 first가 그래야지 second가 나오고 third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first가 너무 못하면 근데 욕은 못하지만 알잖아요 다음 번에 안 뽑아줄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왜 지금 넷플릭스 코리아 샌넷 스페셜이 안 나오는데 first, second, third가 주까지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삼세번인데 한국인은 삼세번이거든 삼세번의 기회를 다 놓쳤다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하지만 형 그래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코미디 로얄이 잘 되면 아 걔 불러야 되는데 잘 되겠죠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생각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 얘기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한국 대통령이었으면 what would I change 근데 대통령의 파워가 미국 대통령의 파워 미국 대통령은 만약에 fucking for example 모든 모든 누구 사형 그러면 that doesn't work that way 그죠 그런 파워가 없어 대통령 파워는 나는 얘네들과 전쟁 선언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국회에서 다 견제를 할 수 있잖아 veto 파워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 veto가 아니라 다 이렇게 checks and balance가 있잖아 한국에도 그래? 그럼요 균형과 견제가 다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러면 똑같잖아요 대통령이랑 국회랑 사법부가 있잖아 우리도 미국 시스템 따라한 건데요 내 포인트는 뭐냐면 then what is the president? president요? just just a symbol symbol인데 많이 할 수 있죠 이것저것 근데 형 아시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많죠 근데 이렇게 큰 걸을 막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프렌즈들 잘 뽑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뽑는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아예 의미 없는 사람 뽑으면 좀 그렇잖아 아무 생각 없는 미국은 트럼프 뽑고 we're good we're fine 바이든 뽑고 nothing happened 근데 좀 이미지는 예전부터 미국은 이미지가 안 좋았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있잖아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이면 더 잘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잖아요 버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버니를 했는데 버니는 그 안 되잖아요 빨갱이 이런 소리 들으면서 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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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넌스가 됐으면 더 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not really 나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대통령이라는 게 특히 미국에서는 그냥 데코야 심볼이야 추석 때 fucking 전이야 그럼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요 미국에 도대체 누가 미국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맞네 어 맞네요 형 한국은 대통령이 필요 없어 삼성이 있는데 삼성이 하던 대로 많이 하니까 Of course that's my point 미국의 큰 대기업들이 이제는 미국도 아니지 이제는 멀티 글로벌 컴퍼니들이잖아 그럼 걔네들이 I want this 어쩔 수 없군요 로비 로비 돈도 그런 거죠 그 뭐야 그래서 이 NRA 총 난 총을 들려야 된다 이거는 우리 미국의 세킨드 어메먼트다 총을 들어야지 이건 미국 사람의 권리다 NRA가 있어 그럼 걔네들은 이제 돈을 받아서 로비하고 로비하면서 형은 총이 있어요? 어? 형 총이 있어요? 미국에 있었지 오 미국에는 그게 그 뭐야 permit만 따면 되니까 그렇죠 허가증 안 있으면 허가증은 그러니까 막 쏘는 교육이 아니야 그냥 너 너 정신병 없네? 어 오케이 그거 얘는 감옥 간 적 없네 그런 것만 있으면 돼 근데 그런 것도 없애달라 하지 않아요? 텍사스나 그쪽에서는 하 엄청 그건 너무 좀 심한 것 같은데 너무 자유로운데 어떤 커뮤니티 코미디 이런 거야 이 amendment 라는 게 있어 그게 첫 뭐 첫 13 16 amendment 가 있는 거야 첫 번째 amendment 는 표현의 자유 두 번째는 총기 다양한 게 있어 근데 amend 라는 거는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거를 계속 절대 못 바꾸는 것처럼 못 바꾸는 거 number one number two 이거 썼을 때는 집 밖에 곰이 있었고 버플러가 있었고 늑대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지 지금은 없는데 없는데 그런 근데 계속 얘네들은 싸우면서 이쪽에서 돈을 이렇게 주면 2조가 총기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국가가 나쁜 짓을 할 때 내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코미디언이 그 얘기도 했을걸요 걔네들은 이제 드론 가지고 너 죽여줄 수가 있는데 네가 그거 갖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할 거냐 네가 람보야 뭐야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어차피 그래서 탱크가 오는데 그 여기저기서 조금만 밀리시아를 불법으로 이제 살고 있어 커뮤니처럼 아 진짜 그 더 거기에 미친 애들은 아 진짜 진짜 미국도 너무 다양하다 그 사람들은 세금 내고 해야 될 거네 안 내지 안 내요? They're off the grid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들어가려면 이제 총 맞아야 되니까? 총 맞는 거 그냥 골치 아픈 거지 아 너무 빡세다 그런 게 있구나 근데 그 얘기는 들었어요 미국이 뉴욕이나 이런 데는 경찰 신고하면 바로바로 올 수가 있는데 텍사스는 경찰 신고하면 한 12시간 걸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며요 엄청 오래 걸릴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고 끝난 상태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면 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강도가 우리 텍사스 보면 가다가 주요소 같은 거 있을 때 와서 돈 내놔라 전화를 하면 이미 강도는 도망하고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있어야 될 거 같긴 하더라고요 나는 나의 이건 내가 조크를 안 풀었는데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한국 오기 전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총의 종류 종류가 있죠 종류가 있는데 어떤 애들은 나는 AR 두두두두두 나가는 거야 그것도 사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집을 프로텍트 하려고 그러면 맥스멈 네가 누구든 너의 집을 털어보려고 하면 맥스멈 4명이야 들어오는 게 보통 3명이야 왜냐하면 한 명은 바깥에서 차에 앉아야 돼 그러면 3명이 들어와서 너 집을 털고 그러면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 3명을 제압하든가 죽이려고 하면 왜 이게 필요한다는 거야 두두두두두두 내 머릿속은 이거야 그러니까 핸드건 한두 개 샷건 하나 그 다음에 진짜 라이플이 필요하면 그 옛날 머스켓 왜냐하면 요거 갖고 너가 얘를 제압 못하면 두두둑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3명 이상 온 거고 그러면 너는 너의 라이프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야 너를 찾아오려고 4명 이상 온다는 거는 that's not you're doing something wrong 너 좀 왔네 그러면 너는 너는 뭐 갱이든 마피아든 뭐든 그렇게 해서 애들이 너를 온 거지 평범한 사람의 강도가 들어오면 2, 3명밖에 안 들어와 미국에서는 진짜 이게 두두두두두 그게 옛날에 되게 문제였잖아요 두두두두 지금은 다 살 수 있어요? automatic은 안 돼 semi-automatic은 뭐가 달라요? 이렇게 하면 두두두두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계속 눌러야 되는 거? 이게 semi-automatic이요? 내가 알기는 그렇게 다행이네요 그나마 이렇게 두두두두두 쏠 수 있으면 그거는 저도 딱 그 생각인 게 총을 한 발씩 이렇게 쏴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이해하겠는데 두두두두 사람 죽으려면 너무 많이 죽일 수 있잖아 한 번에 그게 난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칼으로 사람 죽이려면 최대한 두 명 정도 죽일 수 있는데 이거는 한 다섯 명 죽일 수 있겠다 이거는 진짜 이건 군대가 와야 되잖아 막으려면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너무 최고입니다 한국 잘 오셨습니다 요즘에 꿈은 떠나는 꿈만 갔는데 두두두두두두 근데 나한테는 나를 그렇게 쏜다는 거는 내가 진짜 높은 사람들을 내가 건드리는 거야 그런가? 근데 불특정 다수한테 아무렇게 쏘는 미친놈들이 있잖아요 야 근데 이거는 안 쏘지 아 그런가? 그 뭐야 최근에 그 학교에서 쌌던 학교에 갈 일이 없잖아 그건 그런데 제일 위험한 애들은 학교 애들이구나 학생들이 제일 위험하네요 형 총맞을 그래서 NRA 정기옥 교사도 총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 교사들도 총이 가져야 된다고 그럼 난 이거야 오케이 총이 있어 근데 이제 교사들도 인간이고 화가 컨트롤 못할 때 있잖아요 젊나 나쁜 애들 까부는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많으면 외숙제 안 갖고 왔어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난 나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교사들이 애들을 죽일 수 있는데 좋은 점 하나 뭔지 알아요 애들이 얌전해져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그거 좋지 않을까요 미국 애들이 너무 무식하다는 그게 있으니까 공부 안 해? 숙제 안 해 와?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겠지 근데 이제 나가면 반항을 더 하지 내가 얘기했잖아 동양 애들 특히 한국 교포 애들이 대학교 1학년 때 평균적으로 한 번씩은 다 망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들 되게 엄하게 프레셔를 많이 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 on your own 하니까 fucking 자유 하고 다 그냥 평균적으로 많이 많이 좋댔어 그래도 다시 올라오잖아요 늘 다시는 그거는 이제 depends on 성격 그렇군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인종보다는 공부를 잘한다 그럼 뭐래 who cares 너무 아래 공부 잘하는 난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 공부 대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물론 전공마다 다르겠지만 대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다양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같이 일하는 걸 배우는 것 같아 지식 같은 건 말고 형은 대학교에서 지식 배운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딱히? 딱히 그러니까 나는 경제학이었고 그래서 경제학의 그런 조금만 그런 근데 내가 살면서 내가 이 fucking supply and demand 커브 그린 적이 없어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러게요 그릴 일이 없네요 난 파이낸스 쪽에 들어가서 그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뭐 물론 전공마다 다르지 의대는 필요하겠지 근데 나는 나의 나의 job에서 일도 내가 배워서 여기까지 실전으로 온 건 없었어 거의 많은 전공들이 다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차라리 얘네들하고 group project가 있든 아니면 뭐 그런 거에 그런 거는 아 나는 팀원으로 좀 느끼는 거 같이 일하는 거 그런 거는 배우지 오히려 그렇군요 그 다음에 교수님의 똥꼴을 어떻게 빨아야지 점수를 잘 받는지 that's life 맞습니다 대학교 추천하시나요? 공부를 못하는데? 근데 공부가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대학교는 내 기준에는 이 그 degree는 it's to get you in the door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갈 거 아니면 가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렇구만 한국으로 따지면 어디까지 가면 어디까지 못 가면 한국은 대학교 안 가도 돼 한국 사람들 대학교 왜 가는 거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 쓰레 같은 학교 가면서 다 가봤자 서울대 가면서 그죠? 최근에 고학역 농담 갔어 형이 거기서 1등이지 서울대는 월드 랭킹에서 넥스페이지를 3번 눌러야 돼 아무튼 엄청 똑똑하신 대니초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UCLA 경제학과 근데 시발 똑똑하면 뭐래 지금 이짓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형 그거 생길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당신이 항력 위조한 거 아니냐 이거 항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형이 뭐라고 해명을 하든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끝까지 웃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믿어 그거 가지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형 나중에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Shut up 형은 뭐 다 갖고 있으니까 지방 권선 닮어 그리고 졸업장도 갖고 있으니까 졸업장도 있지 international economics 형은 다 증거가 있잖아요 다녔다는 그러니까 뭐 걱정하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의심하면 끝한 것도 없어 그거까지 간다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연기자라고 이런 거짓말까지 할 수 있고 그렇게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대한민국에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왜 그런 미친 사람들과 상대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생각보다 미친 소수구였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어 그래? 그럴만한데? 라고 약간 좀 그렇게 느꼈나 보지 근데 그리고 나서는 해명하고 나서는 많이 없어졌는데도 이제 점점 심해져가지고 Think about it It's like flat earthers 그죠 그죠 우리는 다 어렸을 때 몇 백 년 동안 지구는 둥글다 flat earthers가 몇 명이 이렇게 하면서 치니까 어?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가 생겨버린 거야 근데 너 비행기 한 번 안 타봤어? 이렇게 안 타봤어? What do you believe? 아 여기가 끝이라고 그 사람들 항상 그것도 다 갖고 있잖아 또 안 타봤어? 타면 그게 있잖아 사실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다 갖고 있잖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 세상의 끝까지 가지 마세요 떨어집니다 형 조심하세요 가끔가라 떨어지고 싶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쑥 떨어질 수 있으니까 최근에 어떤 쇼 때문에 포로슈트를 한 거야 포로슈트를 하면서 메이크업도 받고 계속 포로슈트 하면서 이런 사진처럼 멋있는 단체 사진 내가 제일 나한테 제일 마지막으로 오라고 해서 난 마지막에 와서 사진 하고 찍고 뭐 얘네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데 슬슬 머리가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이 애들하고 포스터가 아무리 간지가 나도 멋있어서 나 공연 가는 사람 없을 거구나 없죠 없죠 근데 왜 이렇게 힘을 준지 나는 모르겠는 거지 모르겠는 거지 근데 내가 많이 참았어 여기까지 나오려고 알았어 What are we doing here? 근데 형 많이 참네요 진짜 What the fuck are you doing here? 우리 데니초가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넌 알지만 누군지 그날 좀 건선이시면서 아 그 뱉은 애가 지금 왜 이렇게 스트레스 지금 이런 애들하고 쇼를 만들어갖고 포로슈트를 찍는 자체가 지금 이게 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새끼는 코미디를 은퇴를 하겠다고 하는 새끼였어 내가 은퇴는 잘 아는 사람들만 은퇴하고 너는 때려친 거야 그리고 네가 나한테 내가 그렇게 해서 너는 나한테 한국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는 안 돼 근데 지금 이 쇼 행사를 만드는 새끼가 너야 그럼 나의 스트레스는 왜 계속 나는지 이해가 되냐 그럼 그게 무슨 쇼예요 근데? 난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펀치레인서들이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걔한테 돈이 안 된다고 하는 새끼가 몇 년 후에 이 쇼를 네가 담당하는 게 왜 안 나는 줄 알아? 시바라 그것도 스튜디오 안에서 결국엔 화 냈네요 안 참았네 왜냐하면 걔 에리투드가 뭐야 Shut the fuck up You quitter pussy motherfucker For you 한 거지 맞아요 응 그런 화 낼 그런 게 있어요 가끔 이렇게 아쉽 팍 날 너무 빡치게 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게 하는 순간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당시의 트레이시 마그레이디가 1등이었어 1등이었어 아디데스에서 사진이 이제 포토슈터였는데 트레이시 마그레이디가 사진 작가한테 You have five shots 다섯 장만 찍고 우리 끝이다 너무한 거 아니야? 오케이 너무한 거 아니야? 난 너무 좋아 근데 다섯 장을 처음에 하기로 한 게 아니라 와가지고 나 다섯 장만 찍겠다 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약간 아닌가? 트레이시 마그레이디의 컨트랙터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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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인데 와가지고 갑자기 싸가지 없게 다섯 장만 찍어라 더 찍지 마 이건 좀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나는 조금 에로겐트 하면서도 부럽다지 그래서 트레이시 마그레이디가 못 갖지 않았습니까 형 웃음도 못하고 근데 그거는 에로겐트 아디데스의 다섯 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에로겐트 하니까 농구가 잘 안 되는 거죠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지 마이클 조던 존나 에로겐트 했는데 코비 브라이언 존나 에로겐트 했는데 근데 에로겐트 하는데 다섯 장 찍으라 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차이인 거죠 형 난 난 더 심하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스토리를 몰라서 그렇지 스토리를 모르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형 근데 난 그래서 한국의 한국 연예인들은 다 겸손 인성이 착한 그런 연예인들만 뜨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그런 사람도 뜨지만 키아노 리프스 키아노 리프스 톰 헹스처럼 좋은 사람 있는데 트래쉬 터킹 그런 플로이드 메이웰더 이런 애들도 뜬단 말이야 앤티 팬들도 많겠지 근데 한국에서는 only nice people 그죠 no assholes 근데 난 assholes을 몇 번 떠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요 assholes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생각나는 사람도 없고 모르겠네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런가 예의를 지켜야 된다 몰라 예의를 많이 지키네 바깥에 나 나 everyday 난 바깥에 산책을 하니까 예의 안 지키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야 for any reason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게 예의가 바르지나 근데 이래 얘기하잖아 싫으면 너네 나라 가라 형이 뜯겠죠 이제 애소리인데 재밌는 아저씨라고 아니야 나도 가끔 나 nice guy 짓을 해야 돼 형 nice 하잖아요 왜 형 nice한 거 많이 봤는데 엘리베이터 그렇게까지 해줘요? 난 그렇게까지 해줘 너무나 nice한데 전 그렇게까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널 안 뜨는 거지 전 만족합니다 조금 더 떴으면 지금 집 이사갈 때 스트레스 안 받지 스트레스 받는 건 저의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대를 낮추겠습니다 누나한테 가전제품 하나 사주고 이사가 누나는 내가 몇 억을 벌어도 안 해줘 아니 근데 뭐를 그냥 그냥 가전제품이라 했어 아니면 지목을 했어 아니 가전제품이라 했어 so it can be anything universal remote control 가전제품이잖아 그거 일리는 없어 확실한 건 가전제품이라 한 거 보니까 뭐 휴대폰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휴대폰이면 휴대폰 사달라 했겠지 그렇죠 그런 거 아니면 다른 거 같은데 냉장고 그런 거였겠지 미친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그 전자레인지 이런 거 사줄 수 있는데 아니면 뉴 청소기 아 다이슨 같은 거 안 사줄죠 저는 나도 다이슨 안 썼는데 누구 줘 네버 다이슨 다이슨 뭐가 필요해 그냥 손으로 쓱쓱 하면 되는 건데 그거 안 그래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너네 누나들이 이걸 보냐 안 보겠지 안 봐요 아무것도 안 봐요 아예 관심사가 달라요 그래서 뭐 스탠드 코미디도 안 보고 그럼 뭐 관심사가 뭔데 어 제가 그 누나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뭐가 관심사인지 모르겠어 뭐 먹는 거나 아니면 뷰티나 뭐 여자들이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겠지 뭐 뭐 운동하고 막 이러던데 트래블 그 뭐야 여행 유튜버 그런 것도 보고 하겠죠 여자들 보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 브이로그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남이 여행 가는 거 봐서 뭘 재미를 느끼는 건지 남이 나 이렇게 저 출근하기 전에 이거 같이 해요 하면서 Get ready with me 이런 거 아니면 브이로그 난 사는 걸 봐서 뭐하냐 이거예요 저는 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저는 그 프로페셔널 러너 한우 이런 거 보고 거든요 맞아 여자친구는 헬스에서 사이클링 탈 때 그 사이클링 타는 그 유튜버가 있어 그냥 뭐 50분 루틴을 그냥 틀어놔 같이 타는 거야 같이 타는 거야 저도 트래드민에서 뛸 때 그 폴 첼리모라고 그 단거리 수원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연습하는 거 틀어놔요 저는 어떻게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 사람이 연습하는 게 여러 유튜브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뛰는 장면만 편집해서 제가 붙여가지고 그게 한 40분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트랙만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그거를 제가 무한반복 시켜가지고 틀어놓고 같이 뜹니다 그 사람 폼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그 여자친구 말로는 거기서 이제 지금은 사이클을 타면 강도를 레벨 10으로 올려주세요 15으로 올려주세요 RPM은 이 정도야 돼요 그렇게 하고 맞춰서 하는 거 맞추는 거 근데 그 루이 CK도 한때 좀 좀 뭐야 그 살 빼라왔을 때 실패했지만 근데 그 사이클을 탈 때 모하마 달리 영상을 들었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 스텝으로 마치는 거지 그 모하마 달리 빨리 치면 빨리 가고 아니면 천천히 그렇게 해도 사람도 진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한다든 축구 틀어놓고 한 사람을 지목해놓은데 걔가 뛰면 같이 뛰고 걔가 좀 걷는다 싶으면 같이 걷고 이렇게 한대요 아 그러면 메시 메시를 지목하면 많이 안 하겠네 메시 되게 뛰긴 뛰는데 설렁설렁 좋아하죠 그게 있어 뭐 그렇게 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지성 지목하면 넌 죽었을 쟤나 죽은 거야 쟤나 뛰어야 되니까 옛날에 십장 두 개 해야 되는데요 트리 롱 스파 박지성 너가 너가 걔를 먹든 난 널 좋아해 뭐 이런 응원가 있대요 형 아시죠 저는 그건 응원가라는 게 너무 웃겨 그치 않아 왜 너가 걔를 먹든 간에 난 널 응원한다 뭐 이런 게 그냥 살짝의 인종차별이 들어가 있는 거긴 하잖아요 살짝 아니 완전이지 박지성이 걔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뭐냐면 그 편견인데 I still like you 그렇죠 편견이 있지만 난 still like you 뭔가 좀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건지 나빠야 되는 건지 결과적으로는 응원이야 그쵸 그쵸 그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저는 박지성 씨가 옛날에 걔를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 때 박지성 씨가 좀 어렵게 자랐어서 응 분명히 저는 먹어봤을 것 같거든요 뭐 개구리 뭐 뭐보다 그러니까 메뚜기 뭐 등등등 붕어 뭐 이런 거 다 먹어봤을 테니까 그중에 한 개가 개도 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엔 그런 게 많이 없었으니까 지금처럼 응 그리고 요즘엔 또 개고기 파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킬토니에서 이런 어떤 참가자가 킬토니에서 흑인인데 이상한 칭찬 뭐 받아봤냐 약간 어떤 어디서 흑인치고 너 웃기다 이런 칭찬이었대 흑인치고 웃기다 와 그래서 탐수거가 It's a compliment Right 칭찬이잖아 그런 느낌이지 그 박지성 그 개 먹는 사람 치고 죽고 잘한다 이런 느낌인가 한국에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떤 누구지 누가 라디오 하는데 알리샤 키스인가 누군가를 두고 노래 너무 잘하시죠 그리고 흑인치고 되게 예쁘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게 논란이 조금 됐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흑인치고 예쁘다 컴폴먼 칭찬인데 왜 알리샤 키스는 또 알리샤 키스한테는 칭찬이지 나머지 흑인들한테는 비하지 아리샤 키스는 되게 예쁜 편이잖아요 Yeah Not my style 흑인치고 흑인 여성들 중에 예쁜 흑인 여성이잖아요 저는 그런 거 같거든요 비욘세랑 흑인 여성 할 때 흔히 생각하는 얼굴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랑 좀 다른 약간 느낌인 것 같은데 약간 흑인 연예인들 여자 배우부터 가수들 생각하면 약간 할리베리 비욘세 알리샤 키스 약간 비슷하게 조금 비슷하잖아요 약간 생김새가 조금 더 lighter skin lighter skin이기도 하고 약간 좀 코가 이러거나 뭐 이러지 않 이렇게 되지 이건 인종체밀 따라하는 건가 아무튼 흑인 생각하는 그 얼굴이랑 좀 다른 느낌? 맞아 조금 조금 더 light light skin 그런 느낌이라든가 누가 더 있더라 몇 명 더 있었어 한때 누구야 지금 현재 두웨인 웨이드 와이프 개브리엘 유년 그렇죠 또 누구 있냐면 제이다 스미스도 약간 그쪽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죠 근데 이제는 헬리베리 나 최근에 헬리베리 MMA 영화 봤어 헬리베리 MMA 영화 찍었어요? 헬리베리 감독했고 헬리베리 감독한 MMA 영화가 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넷플릭스에 있어 브루즈드라고 할리베리가 MMA 선수로 나와요? 응 아 재미없겠는데 밸런티노 셰프첸코 어 알아요 그 선수 악역이라기라 마지막 최정보스 최정보스요 할리베리가 이겨요? 아니 저요? 응 지는 영화를 만들었어? 왜? 왜 어떻게 져요? 죽어요? 아니 뭐야? 왜 져 그러면 지고 어떻게 되는데 내가 이걸 내가 안 볼 거야? 내가 그냥 스포일링 안 볼 거야 헬리베리가 예전에 UFC 선수였는데 어 어 그러니까 그만뒀어 응 근데 이제 지수 fucked up 완전 마탱이 같지 막 청소부하고 앨코올 중독이고 그런데 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다시 가시면 아니 어떤 남자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같이 애를 낳았는데 얘를 남자한테 맡기고 얘는 이제 도망간 거지 응 근데 그 남자가 죽었어 어 그러니까 애를 얘한테 준 거야 응 얘는 이제 정신을 차려갖고 응 MMA를 다시 연습해서 응 UFC 말고 UFC의 그 lower league에서 응 그 league에서 챔피언을 만났는데 응 이제 진 거예요 졌어 응 근데 이제 Rocky처럼 Rocky 1처럼 응 I did it 멋있게 싸운 거지 아 뭐야 그건 끝이에요 그러고 응 괜히 봤다고 생각해 할리웨이 영화감독 하면 안되겠다 또 그런 영화 봤다 Swimmers Swimmers 그 뭐야 시리아 시리아에서 독일까지 도망가갖고 웹백 웹백 그 시리아에 수영선수였는데 이제 그 랑명 독일로 넘어와서 왜냐면 시리아에는 지금 전쟁이라고 그래서 리오 올림픽에 나간 그 썰 근데 진짜 실화 실화 그런 영화예요 That was good 근데 시리아 출신 수영선수면 수영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냐면 시리아 대표가 아니지 레퓨지 대표 난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레퓨지 팀이 있더라고 저도 들었어요 레퓨지 팀 근데 뭐 메달 하나도 못했을걸요 당연히 못하지 레퓨지 레퓨지 들이면 걔네들은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에 신경을 썼지 운동할 트레이닝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레퓨지 팀에서 열심히 해서 했다 그 자체인 거잖아요 영화 많이 보시네요 많이는 아니고 많이 보시는데 저건 신기한데 볼 때가 있지 거리낌이 없구나 셰인 길리스 그거 나왔더만 타이어스 저도 안봤는데 한번 보려고요 타이어스 나는 좀 시리즈 쪽에는 안 가게 돼 왜냐면 더 시간이 더 투자 그거 맞아요 한 20분짜리 6개인가 있던데 그래서 그게 셰인 길리스 스케치 코미디 잘하니까 시리즈는 어떨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시즌1 나오자마자 바로 시즌2 계약했던 거에요 그거 아세요? 네가 바로 리듬이 됐어요? 그냥 20분짜리가 20분짜리가 6개라고? 6개인가 그럴걸요? 그럼 뭐 쉽네 2시간 보는 거니까 아이리쉬맨 보는 것보다 훨씬 그러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냥 나눈거 할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볼만하고 볼만 할 것 같아요 한번 봐야지 셰인 길리스니까 괜찮겠죠? anyway let's wrap it up wrap it up 합시다 저 일단 안타깝게도 저번 엔피소드는 나오지 못했고 이게 60화로 나올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저번 엔피소드는 멤버십으로만 오픈을 할지 강연성은 방향성이니까 아무튼 생각을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주에는 게스트가 있을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깐요 잘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거 나올 때쯤 우리 투어 다니니깐 아 맞아요 여러분 저희가 투어를 돌거든요 광주 대전 대구 전국의 광역시랑 광역시는 다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컴투더쇼 털보쇼는 다 솔드하트 해서 안됩니다 여러분들 털보쇼 아 제쇼가 오픈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주시면 좋겠고 그거는 솔드하트가 안될 거니까 솔드하트가 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어이가 없네 아무튼 그것도 봐주시고 저희 전국투어하는 거 있으니까 그것도 봐주시고 지방에 계신 분들 특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털보쇼이었거든요 61화 다음주에 봐요 여러분들 안녕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